하이 기아이 어서오세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아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도 30번까지 전문화 한번 확 가보자 자 첫번째 포물선 나와있구요 준선 찾는거 y제곱은 4px일때 p,0이 초점 x이골 마이너스 p가 쭌고양이 쭌양이구요 y제골 마이너스 12에서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반대로 준선은 x이골 3이 되겠죠 얘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긴거다 평행이동시킨거니까 3이 4가 되는구나 그 값을 구하라는거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벡터 문제인데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 대충 뭐 숫자 뭐 이래 이렇게 되야되겠네 라고 해서 맞춘 사람도 있을텐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선생님 상승효과 기아를 보시면 12페이지 증명이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 증명이에요 선생님이 그 상승효과 기아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단어놨거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기아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2, 6 들어가게 되면은 벡터를 다룬 5가지 관점 해가지고 그냥 30번까지 쫙 풀어버릴 수 있게 관점 정리 5개 딱 해드리는데 거기 나왔던 이 증명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두 벡터가요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k, a 벡터도 하기, l, b 벡터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을 했어 근데 얘가 0벡터야 이러면은 얘는 k는 0이고 l도 0이어야 돼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지 않은 벡터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 3,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1차 결합을 하더라도 절대 0벡터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0벡터가 나오려면 이 앞에 이게 0이어야 돼 실수배한 값들이 0이어야 된다 이거 이제 증명을 하고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고 돼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가 바로 평행한 거거든요 평행한 거 a, b 벡터, a, c 벡터, b, c 벡터 이렇게 지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은 다 평행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a, b 벡터, b, c 벡터, c, a 벡터 이런 벡터들이 평행하지 않다는 조건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e, a, b 더하기 p, b, c가 q, c, a 벡터인데 이걸 이제 한쪽으로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c, a 벡터 뒤집으니까 a, c 벡터가 됐고 a, b, b, c, a, c가 됐잖아 그러면 이 a, b랑 b, c를 합치면은 a, c 벡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 e, b, c 벡터를 빼온 거야 그럼 e, a, b 벡터 더하기 e, b, c 벡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p 마이너스 e 곱하기 b, c 벡터 이렇게 쪼갭니다 얘를요 요거랑 요걸로 쪼개준 거죠 그리고 나서 얘는 그대로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됐어? 얘가 a, c 벡터가 되는 거지 a, b 더하기 b, c니까요 그럼 이제 e, a, c 벡터 플러스 q, a, c 벡터니까 얘들을 합쳐주면은 q 플러스 a, c 벡터 더하기 p 마이너스 p, c 벡터 이퀄 0이다 자, 요런 형태가 나오고요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라는 게 요 조건 때문에 나온 거지 그래서 요 형태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k는 0이고 l은 0이다 오케이, 자 q가 마이너스 2구나 p는 2구나 요거죠 그래서 p 마이너스 q는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25번 또 벡터입니다 자, 이제 2, 6, 기아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백신이 됐을 테니까 벡터의 신, 귀신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푸는 것들을 알려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내적이 나왔어요 성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이니까 어, 그래 곱하기 해서 전개시켜버리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래 벡터 두 개 더 하는 거네? 더해가지고 얘가 수직이야? 기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자, 기아적으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관점이 기아적으로 연산하는 겁니다 자, a, b 여기서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요 그 다음 이제 k, b, c인데 실수 k 갚으라고 했어 k가 지금 이제 이 값들이야 그러니까 뭐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값들이고 b, c 크기가 원래 지금 1이잖아 그럼 요 크기가 어, 1보다 좀 작은 k가 나오겠구나 요거 아니면 요거보다 짧은 이제 요런 값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1이니까 b, c만큼 이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이 벡터가 요 첫 번째에는 요 1번 벡터가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2번 벡터는 a, c 벡터를 일단 온 다음에 3k네? 그럼 k를 우리가 지금 1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린 거니까 3배를 하게 되면은 c, d에 3배 해가지고 3배에서 3배에서 천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이제 수직이 아닐 것 같죠? 2배를 갔을 때가 지금 수직이지 그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c 점 종점 연결하면은 3배 하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수직이 아니네요 아, 그래? 자, 그럼 이거를 뭐 5개를 다 집어넣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또 식으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만큼 어디 중간까지 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이제 k예요 그쵸? k, b, c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지 중간쯤에 이렇게 왔다라고 쳐보자 얘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요거, a, c 벡터 그 다음에 3k, c, d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럼 올라가면서 얘하고 올라가는 여기 어디에 있는 점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벡터는 여기서 a, c 이렇게 왔다가 c, d의 3k, b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면 2분의 3배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수직이 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지금 수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각이 똑같아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직이야 여기 1이고 얘가 1이잖아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각도가 똑같으니까 합동해야 되는 거라서 요만큼 하고요 여기 나와있는 요기 딱 삐져나오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일 때가 수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 c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게 지금 이제 3k잖아 그치? 그럼 요 cd벡터의 원래 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전체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지금 3k가 되겠지 그치? 3k만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1이야 그래서 3k에서 1을 뺀 요만큼과 k가 지금 같아져야 되는 거라서 k가 3k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k는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실제로 k는 2분의 1 해서 절반만 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해서 절반 왔어 중간에 여기 중점이 왔다 bc의 중점이 와서 그러면 k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서 중점을 지나서 요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쵸? 얼마만큼 더 올라가? 1에 2분의 1에 2분의 1에서 2분의 1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 요렇게 되는 순간일 때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딱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을 구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기신이 될 수가 없다 기하의 신이 돼야 돼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자,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성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분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 좌표가 없는데 성분 얘들아 성분은 좌표가 아니고 벡터를 쪼개는 걸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하고 위로 가는 걸로 쪼개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여기서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요 BC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우리가 이걸 굳이 삐딱하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GD가 아니기 때문에 삐딱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얘가 지금 위로 가는 거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AB 벡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밑으로 그냥 한 칸 내려가는 거니까 0,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BC 벡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그럼 1, 그런데 K가 곱해졌으니까 K에 1, 0입니다 K 곱하기 자, 마찬가지 AC는 대각선으로 내려오죠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1, 마이너스 1 3K의 CD는 CD는 올라가니까 0, 1이야 여기에다가 3K가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1번 벡터네 그럼 이렇게 더했어요 그럼 이제 K, 마이너스 1로 나타날 수 있죠 얘는 1, 3K 마이너스 1로 나타날 수 있겠다 얘네들을 내적했을 때 0이야 그럼 성분 내적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K 마이너스의 3K 마이너스 자, 그래서 K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게 성분을 이용한 내적이고 자, 그러면 네 번째 관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내적을 이용한다는 건 내적을 활용한다는 것은 내적이 그냥 곱하기거든요 내적인데 내적이 곱하기에요 벡터의 곱하기야 근데 왜 이걸 곱하기 라고 불러 분배 법칙 쓸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처럼 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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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곱할 겁니다 자, AB내적 AC 첫 번째 그 다음에 AB내적 3KCD KBC내적 AC 마지막에 3K제곱에 BC내적 CD 자, 요렇게 해서 쫙 펼쳐놓고 이게 지금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AB내적 AC는 AB랑 AC내적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 내적은요 얘를 지금 기하적으로 그림자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거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1이 되죠 뭐 성분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림자를 내리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할게 자, 요 내적하고 요거는 정의 이용해가지고 코스사인 곱해도 되지만 그냥 너무 쉬운 상황이라 그림자 떨어뜨리면 얘가 지금 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AB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면서 얘가 지금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B내적 CD는 AB 내려가는 거 CD 올라가는 거 크기 크기 1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C, AC는 BC랑 AC 어, 마찬가지네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BC의 제곱 그림자다 얘는 1이네 요기 지금 이제 K가 되죠 네, 3K 제곱 자, 얘는 뭐야 BC, CD는 BC하고 CD 어, 수직이네 사라지는구나 얘가 3K죠 얘가 복잡한 줄 알았는데 얘가 사라지는구나 자,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3K 플러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K는 2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다양하게 풀면서 완벽하게 벡터를 이용해 이해하면은 이제 백신이 된다 귀신이 된다 132K 6K 9 Zeus 2K 5 10분의 1 10분의 1